아, 나 그거 물어봐도 되나? 빨리 물어봐. 연애 좀 하시기. 연애? 연애? 아니, 난 진짜 신기해. 한 번도... 대시? 받아본 적이 없어, 나는. 진짜? 살면서? 어. 다른 한 번도?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니까?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한테 막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그룹만 듣고 부담스럽다고. 영진은 많이 오나 봐, 나 밥 한 번 먹고 싶어. 난 내가 보내는 편이야. 거꾸로? 내가 보내는 편이야. 도전. 도전! 도전? 아! 현 남친 혹은 현 썸남에게 전화할게. 없다면요? 아, 괜찮다.